대단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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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붙이면 돼요? 여기다가? 아 다 이렇다니까요 야 이거 1분인데 1분인데 뭐야 이거 이거 붙이래 야 이거 이제 국말 없어야 돼 빨리 아니 넌 이럴다 붙여야 돼 아니 휴가서 모르냐? 그래서 그렇게 붙여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붙여야 돼 진짜 야 오늘 일찍 나오지 알았던 대단하다 평생에 꼴을땐 거의 6등으로 나오죠 형이 벌칙이야 뭐야 아 나는 오늘 뭔가 나오고 싶더라고 아니 저 오늘 아침에 되게 상쾌하느라 첫 코텐츠가 아니고 노래 듣고 있다고 해서 상쾌해 나온 것 같고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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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 이제 약속시간이 12시였는데 2분 지났습니다 아시면 박지공이 두 분이 컷 벌칙 2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강생 얘기 바로 말이지 3분 지났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어? 지민이 나왔습니다 지민이 나왔습니다 지민이 나왔습니다 지민이 나왔어? 형님 저 무슨 소화를 하실 수 없어요 2분 다시 열어드립니다 여기 각자 하는 사람은 누구 크신가요 저 둘 중에 3분 지났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아니 손가락 하실 사람은 무슨 노래야 형 지금 볼 시간이 없어요 빨리 와요 찍고 있는 거야 이걸? 이걸 찍고 있는 거야? 군말 없어야 돼요 형 이거 더 주면 돼요 이거야 아 붙여요 형 붙여야 되는데 이제 군말 없어야 된다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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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군말 없어야 돼 3등이네 나는 내 밑이에요 이거 밑에야? 내가 오늘 자 내가 오늘 에이 형 이건 아니지 딱 시간별로 딱 해가지고 자 2분이야 2분 3분입니다 아니요 내가 나왔을 때 다시 12시 2분이었어 3분입니다 지금 3분이지 아니 도착했을 때 제가 봤어요 3분이었어요 도착했을 때야? 네 아니 솔직히 59분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치를 안 한 걸 까만 거야 양치를 3분입니다 3분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아 지민이 나왔다 다시 들어갔어요 좋아 주민아 주민아 으이 누나 으이 으이 야 여기 물 여기 와서 오는 게 좋을 텐데 온다 온다 야 될 텐데 자 자 누가 좀 파워지를 찍을까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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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지금 사운받을 못하겠고 와 이제 1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주세요 여기 형 아 여기서 분발 없어야 돼요 빨리 붙이세요 빨리 붙이세요 빨리 붙이세요 아 오케이 지민이 먼저 붙였어 아니 근데 거의 거의 저희 B형이랑 제가 경험했지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늦게 나오냐 대박이다 진짜 진짜 진이 형이 3분이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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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와 진짜 야 대박이다 애들 진짜 늦는구나 12시에 나오게 되는데 진짜 엎기냐 와 이게 진짜 사랑 전화 정보해봤다 진짜 왜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뜬 거 있던데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아 놀랬어 아 지금 나 근데 나오란 말 없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와 대박이 돼 대박이 이러면 안 돼 대박이 이러면 안 되지 12시 되면 12시에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하고 막 그죠 매니지먼트 방에 식사하고 12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광태 형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출발 3분 전입니다 준비되신 대로 나와주세요 와 대박이다 지금 나오면 한마디 흔들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딱 59분에 나왔습니다 어쩌라고 나와서 딱 도착했는데 이러드셨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야 남준아 와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아 그래서 지금 봐 지각해서 이거 시간 훨씬 밝혀 나 이거 아 무서워 뭐야 이거 너 지금 너 몇 분이야 너 거의 2분이야 지금 형 진짜 진짜 느리네요 광탄밤 일찍 나와주길 바래 푼이야 응 광탄밤 일찍 나와주길 바래 오늘 푼? 나는 오늘 하필 오늘 일찍 나 아 이거 분말하고 해야 돼 진짜 나는 나는 오늘 하필 2분이 아 시간이 이제 나옵니다 아 이거 형 뭐예요 그 티는 뭐예요? 티는 야 형 닮았다 형 붙여주세요 저거 형 붙여주세요 저거 형 좀 추시면 안 돼요? 형 좀 붙여주세요 형 형 형 힘이 없어 널 붙여야 될 거야 간담 신혜지게 일찍 나와주길 바래 남자 니가 비켜줘 응 니가 왜 가려고 했으면 수요야 못 비치잖아 언제 아 이거 마포 있잖아 모든 분이랑 비켜주시면 돼요 네 네 수요야 아 이거 안 보세요 수요야 니가 나와주면 돼 남편아 수요야 아 잠깐만 내 골 챙겨가 나와 수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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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잘 얘기해서 아 불폭리네요 네 자자 지각자 민 슈가 그는 10분을 늦었다 자 방단밤 일찍 나와주길 바라 바라 다음에도 이제 계속됩니다 1등 제이호 자 여기서 완결이 되었고요 2등 정복 3등 진 4등 지민 5등 귀 6등 레몬 7등 슈가 8등 2등 1등 3등 4등 4등 아니 붙여야지 다시 들어갔잖아